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츠 버전이 어떻게 다루고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큐베이스 버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 화면을 제가 먼저 띄워놨거든요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요 큐베이스 항목을 찾아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내리시면 오버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1 지금 최신 버전 11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개 영상들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바로 이제 비교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컴퓨니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큐베이스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츠 그 다음에 그 밖의 AI와 LE 요거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아쉬운 점은 지금 11 버전만 이제 나오고 그 전에 10.5 10 뭐 9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찾아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 버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버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간히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유튜브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인터넷 상에서도 버전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영상들 뭐 소개 영상들 많아요 사실 많은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 내용에 조금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주관이 조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전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는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큐베이스 프로는 가장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뭐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비싸거든요 프로는 비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 아티스트 조금 더 싸던데 난 아티스트를 구입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엘레먼트 더 싸요 아 엘레먼트는 더 싼데 그럼 엘레먼트를 쓰면 되지 않을까 나는 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내 환경이나 내가 작업하는 어떤 스타일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난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레먼트 버전은 체험판의 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걸 돈을 주고 산다? 저는 말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말려요 여기 보시면 AI와 엘리버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마스터 건반을 사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거나 아니면 뭐 어디 관련된 뭐 하드웨어들을 구입하실 때 서비스로 보너스로 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다 무료로 받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료로 받아요 하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혜택을 받죠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가끔 업그레이드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 플러스 세일까지 해요 그러면은 새 거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값으로 이 프로 버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나 엘리버전 어디서 무료로 받은 거 천시 하시면 안되고요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면 업그레이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야 너 뭐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래? 그러면은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아니면은 밥 안 끼 사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받는 건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요거보다 조금 개선된 게 엘레먼트예요 근데 이거는 돈을 받고 파는데 한 정가로 치자면 세일 안 하고 정가로 치자면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산다?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조금 더 보태서 아티스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저는 엘레먼트로도 족하겠죠?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도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무료로 받은 거랑은 다른 거죠 엘레먼트를 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말려요 근데 누가 무료로 줬다 선물 그러면 땡큐죠 사실은 그건 땡큐인데 돈을 주고 산다? 저는 말립니다 제한 사항도 많고요 작업을 좀 하다가 조금 뭐 좀 하려고... 없어 기능이 조금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뭐에 걸려요 제약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엘레먼트는 돈을 주고 사는 거는 무조건 말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아티스트 버전부터 쓰면 좋은데요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11 버전에서 바뀐 게 있어요 11 버전이 되면서 아티스트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 버전까지만 해도 아티스트 버전 하면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아 이 기능 없네 아 좀 비약한데 조금 기능 없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 버전과 아티스트 가격은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Unlimited로 전부 바뀌었고요 MIDI 트랙, 오디오 트랙,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니까 가상악기 불러오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것도 이렇게 엘레먼트보다는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없어졌고요 이런 뭐 렉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인스트루먼트 가상악기를 64개까지 부르고요 렉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뭐 인스트루먼트를 트랙으로 부르느냐 렉으로 부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요건 32개 근데 내가 가상악기를 32개나 동시에 불러놓고 쓸 일이 있을까 32개여도 엄청 충분하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11 되면서 아티스트 버전이 제한된 게 많이 풀렸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티스트 버전 그래서 이제는 아티스트 버전 돈 주고 쓸만하다 프로 버전에 비해 아쉬운 느낌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훨씬 쓸만해졌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프로를 쓰면 되고 어떨 때 그럼 아티스트 정도도 괜찮을까 이 고민이 드시겠죠 어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디 작업 위주로 많이 하시고 오디오 작업은 당장 그렇게 많이 할 일 없다 그럼 아티스트 버전으로도 완전 충분합니다 완전 충분해요 미디 작업 위주로 하고 뭐 레코딩 뭐 믹싱 이런 거는 거의 할 일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 아티스트 버전만으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11 버전 특히 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큐베이스를 이제 처음 시작한 단계지만 나는 미디 작업은 그렇게 많이 안하고 믹싱이나 레코딩 할 일 많을 것 같고 뭐 보컬 뭐 데모 녹음도 하고 아니면 뭐 믹싱 연습도 하고 뭐 그런 걸로 큐베이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프로 쓰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큐베이스에서 오디오 기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티스트 버전은 그 오디오에 좋은 기능들이 좀 일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다 보면은 프로 쓰던 사람에 비해서 오디오 믹싱이나 레코딩 할 때 아 이 기능이 없네 뭔가 새로 나왔다는데 이 기능이 없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미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오디오 엔진 뭐 다 64비트니까 뭐 차이 없고요 뭐 192 그러니까 192,000Hz까지 작업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업계의 표준 48,000 또는 44,100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지만 거의 작업 안 하니까요 지금 보면 미디 트랙, 오디오 트랙, 가상 악기 트랙은 언리미티드 둘 다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엘레먼트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조금 아쉬워요 뭐 특히 뭐 약간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영화 음악, 영상 음악 좀 생각하셔가지고 미디 트랙 좀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특히 많이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악기별로, 주법별로 트랙들을 다 따로 쓰니까 근데 64개 제한이다? 이거 완전 체험판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사서 쓰는 체험판 저는 절대 비추천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상 악기를 8개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 무료로 기본으로 제공해 준 가상 악기를 8개를 쓸 수 있다 근데 이건 세 가지 뭐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공짜로 준 거니까 일단 번외고요 이거야말로 체험판이죠 공짜로 줬으니까 한번 마야 맛보기로 써봐 뭐 이런 이제 거죠 번외, 요거는 번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악기에 이제 포함된 사운드가 이건 3000개, 뭐 2600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디 이펙트, 오디오 이펙터들 이런 것들은 제공해 주는 건데 그래도 아티스트가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19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미디 이펙터는 똑같아요 사실 근데 미디 이펙터, 플러그인 이펙터는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요즘에는 뭐 상관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인풋 아웃풋 실제로 이 큐베이스 안에서 인풋 아웃풋 개수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256개인데 256개 인풋 아웃풋을 만드는 거를 제가 거의 경험을 해 보질 않아 가지고 경험을 해 보지 않았을 분들은 어디서 들은 적도 없고 이런 거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32개? 32개에도 무지한 많죠 여러분들이 인풋을 마이크 엄청 꽂아 가지고 마이크 막 16개씩 꽂고 드럼 녹음 한다 치고 실제로 뭐 아니면 뭐 스트링 같은 거 한 10인조, 15인조 와가지고 녹음한다 해도 동시에 막 해도 피지컬 인풋 아웃풋을 32개까지 쓸 일도 정말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 작업 위주라면 아티스트도 사실은 뭐 충분해요 그리고 프로라고 할지언정 이거를 뭐 피지컬 인풋 아웃풋을 별로 뭐 한 10개도 많이 안 쓸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물론 약간 이제 녹음실 같은 데서 스튜디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넘어가고요 개인 사용자 위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이제 요거는 임팩터를 넣는 슬롯이죠 16개 똑같아요 아티스트 정말 좋아졌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 아주 선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 같아요 꼭 프로가 아니어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생긴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병렬 연결할 수 있는 임팩터를 거는 건데요 똑같아요 똑같죠 요거 부족하죠 그 다음에 요거 렉 인스트루먼트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건 렉 이라고 이제 약간 병렬 연결식으로 이제 부르는 가상학기인데요 저도 많이 썼지만 뭐 30개도 부를 일이 정말 드물어요 30개?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컴퓨터면 버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30개여도 정말 충분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플러그인 인서트 슬롯이랑 샌드도 이건데 미디 관련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부를 일은 없을 건데 어쨌든 동일하죠 그래서 아티스트 버전 일단 오버뷰 기본적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쓸모가 좋아졌다 일레븐 버전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관련된 비교 영상을 옛날 버전에 맞춰진 걸 보신 분들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레븐 버전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 몇 가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지원 안 되는 거 나오기 시작했죠 뭐 프로젝트 로지컬 에디터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엑스포트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EQ 이제 비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믹싱이나 이런 거에 좀 관련돼 있어요 오디오 작업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일단 아티스트는 미디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컨트롤룸은 서브 아웃풋을 만들거나 뭐 레코딩 룸이 있고 부스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필요 없어요 좋아진 점은 예전에는 Very Audio라고 하는 QBS에서 얘기하는 오토튠이에요 QBS에서 오토튠은 Very Audio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능이 이번에 아티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게 제가 지난 10.5 에는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9.5 뭐 한 10 이 정도까지는 이게 지원 안 됐었습니다 아티스트는 근데 이제 지원해요 지원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볼게요 제너럴 보시면은 뭐 이제 다 지원하고요 똑같이 여기 마찬가지로 로지컬 라이디컬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나 뭐 밑에 이제 자주 구매한 기능들인데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좀 더 고급 기능이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크게 의미 없이 넘어가셔도 될 부분 같고요 이걸 전문가적으로 많이 쓰실 분들은 아티스트나 프로를 고민하지 않고 전부 다 프로로 쓰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아 아티스트냐 프로냐 이걸 고민하실 때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초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엘레먼트는 그냥 번호예요 완전 비추천 엘레먼트 돈 주고 사서 쓰면은 좀 말려요 어쨌든 이제 넘어갈게요 컴포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넘어가면은 이제 스코어 에디터가 좀 차이가 있죠 나머지 똑같은데 근데 스코어 에디터라는 건 큐베이스 내에서 악보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선지 노트처럼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큐베이스 쓰시면서 그런 사보 프로그램을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보 프로그램 관련된 건 사실은 다른 더 특화된 피날레나 시베리우스나 어떤 그런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더 좋죠 사실은 왜냐면 스코어가 훨씬 더 정밀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근데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차이 있는 거는 코드 어신스턴트라 해가지고 코드 트랙 만들면은 약간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약간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프로는 있는데 아티스트는 없어요 근데 안내해 주는 기능이 있지만 제가 이제 조만간에 코드 트랙 다룰 건데요 거의 많이 안 써요 사실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가 만든 코드 진행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 다음 코드 어떻게 가지 뭐 이럴 때 살짝 도움을 받는 기능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필요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타임워프 기능은 영상 음악이나 영화 음악 작업 하신 분들은 간간히 쓸 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요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레코딩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레코딩 뭐 오디오 믹싱 이런 것들부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레코딩만 일단 봤을 때는 그래도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다 지원해요 근데 마커 트랙이 원래 이제 10개까지 됐는데 아티스트는 그냥 달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마커 트랙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한번 다뤘죠 그리고 컨트롤룸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아까 처음에 나왔고요 넘어갈게요 시퀀싱 이건 미디 작업 관련된 건데 미디 작업 하면은 간혹 질문하실 때 저는 아티스트인데 왜 로지커더 에디터가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없어요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아쉽지만 그렇고요 요 템퍼 관련된 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글로벌 트랙이 이번에 11에서 새로 생겨서 정말 유용해요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상도 최근에 다룬 적이고요 근데 없어요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은 미디 작업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11 상황에서는 요 글로벌 트랙 지원 안 하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워요 로지컬 에디터는 조금 더 고급 기능으로 이제 미디를 좀 편집하고 뭐 할 수 있는 건데 없어도 그래도 뭐 없어도 뭐 두런두런 뭐 쓸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 트랙은 조금 아쉬워요 오디오 에디팅 여기서부터 이제 요 오디오 얼라이어먼트는 더블링이나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똑같은 걸 뭐 두세 번 부르거나 뭐 두세 번 연주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막 이렇게 맞추지 않고 자동으로 딱 맞춰지게 해준 그런 기능인데 없어요 아티스트는 조금 아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를 쓰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기능들은 조금 아쉽다는 걸 미리 전제하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디렉트 오프라인 프로세싱은 이제 원소스에다가 바로 이펙팅을 먹이고 바로 뭔가 이제 에디팅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인데 요것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사실 요거는 왜냐면 이펙터를 우리가 인서트나 샌드단에다 두루 걸어서 원소스에다 바로 그냥 걸어버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룹 에디팅도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데 그룹 에디팅은 이제 동시에 여러 트랙 녹음하고 했을 때 여러 트랙들을 동시에 잡고 여러 이벤트나 여러 클립들을 동시에 잡고 한 번에 에디팅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디오 에디팅 할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 다음 믹싱 믹싱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크죠 큐베이스가 이제 버전업이 되어 오면서 제가 다른 DAW 프로그램들과 큰 차이를 느꼈다는 게 뭐냐면 믹서창 그러니까 믹싱 할 때 그 믹스 콘솔이 굉장히 많이 유용해지고 보기 좋아지고 활용성도 좋아지고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아티스트는 이제 그게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티스트다가 프로 쓰는 사람들이 믹서창 열어놓고 이거저거 하는 거 보면 왜 나는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했듯이 오디오 레코딩이나 오디오 믹싱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움을 감수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유용한 기능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프로 버전에서 이 믹싱 할 때 이 기능들 정말 유용한 게 많아요 사실 이 중에 몇 가지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VCA 페이드나 링크 하는 거나 여러 가지들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영상들 그 다음에 가상악기는 그래도 아주 뭐 이제 다 지원해요 8개 근데 단점은 여기는 프로 아티스트 베이직셋이 있는데요 할리언소닉 여기는 아티스트 베이직셋만 있다는 거 프로가 없지만 할리언소닉 많이 활용 안 하고 나는 외부로 해서 추가로 설치한 걸 주로 써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 상관 없겠죠 근데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가상악기를 에휴 기본 제공되는 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특히 할리언소닉 안에서도 좋은 것도 많고요 그루브 에이전트도 리얼한 어떤 드론 선수로 조금 아쉽지만 오히려 레트로한 질감이나 힙합 또 일렉트로닉 쪽은 쓸만한 게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 로그 패드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신디사이저여 가지고 아주 수임새가 좋아요 이 두 개는 특히 레트로 로그2, 패드샵2 굉장히 수임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들어가면 이제 조금 아쉽죠 뭔가 군데군데 비어있죠 근데 이펙트는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이펙트는 그래도 웬만하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 몇 개 조금 있는데 아쉬운 거 몇 개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빠진 거 봐도 뭐 성장 뭐 별로 안 쓸 건데 뭐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요거 아쉬워요 프리퀀시 이게 진짜 큐베이스 발전되면서 진짜 좋아진 기본 제공해주는 EQ인데요 아주 기능이 막강해졌는데 아티스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도 뭐 그만하겠는데 요거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이에요 프리퀀시 요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게 어 펫필터 그러니까 FAB 그 다음에 필터 그래서 프로큐3 뭐 프로큐2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EQ 어 서지컬 EQ라고도 하고요 뭐 파라메트 EQ인데 어쨌든 그런 아주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EQ 를 기본 내장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미디 이펙터도 많이 안 쓰죠 사실은 이제 미디 이펙터 많이 안 써요 신디사이저 자체에서 이제 막 제어하고 뭐 쓰려고 한다면은 여기 비트 디자이너나 요거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요거 다룰 예정이에요 이거 좀 유용해요 그래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 조금 쓴다 그러면 뭐 미디 모디파이어나 뭐 스텝 디자이너나 뭐 요정도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뭐 아르페지에이터 관련된 거 이런 거 쓰는 분들도 있는데 미디 에디터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쓴 것 같아요 신디사이저 자체 이펙터들을 달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뭐 학생 때 할 때는 미디 이펙터 조금 배우고 했는데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이펙터 정도로 바로 이제 쓰고 미디 이펙트를 다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신디사이저나 그 가상악기 자체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죠 가상악기가 워낙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외부와 이제 함께 작업하는 뭐 트렌지시라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런 거 거의 쓰질 않아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뭐 프로 아티스트 차이였고요 비디오는 이제 영상음악 작업하시는 분들 가끔 쓸 텐데 요 비디오 팔로우 에디트 모드가 조금 유용할 수 있는데 아티스트는 없어요 근데 영상음악이고 뭐고 나는 뭐 영상음악 할 일이 없다? 아티스트로도 충분하겠죠 사실은 어 그리고 영상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큐베이스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좀 안정화가 됐고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비디오 팔로우 에디트 모드가 아티스트에는 없다는 거 이 차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는 뭐 별다를 거 없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쭉 알아봤고요 총평을 하자면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엘레먼트는 돈 주고 사서 쓰기엔 비추천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티스트는 미디 작업 위주인데 오디오레코딩이나 믹싱 기능들은 조금 없어도 조금 감수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미디 작업 위주이신 분들은 아티스트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 에라 상관없다 나는 그냥 무조건 프로 모든 기능 다 쓸래 무조건 프로죠 그러면 사실은 여유되면 다 프로인데 조금 지금 이 영상은 요 두 개 고민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실 거예요 엘레먼트 생각하셔서 검색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 주관이라 뭐 이거 사람마다 생각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엘레먼트는 조금 좀 아쉽다는 거 우스갯소리로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물론 이제 기능 차이가 조금 있지만 엘리버전 같은 경우 맞서거만 좀 저렴한 거 사면은 한 10만원대 초반 11만원 12만원이면 사요 뭐 어디 뭐 오픈마켓 쿠폰 끼고 사면은 한 10만원 정도 선에도 삽니다 맞서거만 조그만 거 뭐 예를 들면 아트리아나 뭐 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면 엘리 그냥 줘요 그러니까 10만원 주고 엘레먼트 사는 것보다 10만원 주고 맞서거만 조그만 거 미니로 좀 휴대용으로 샀는데 엘리 공짜로 줬네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런 인스트루먼트 사운드나 뭐 이런 조금 뭐 부가적으로 좀 다른 점들은 있긴 하지만 큐베이스를 그냥 맛보기로 써보시겠다 그러면은 엘레먼트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 하드웨어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기로 쓰시다가 업데이트를 쭉 할 때 함께 올라가면 좋아요 업데이트 할 때 가격은 3개가 뭉뚱그려 가지고 똑같아요 엘레먼트 쓰는 사람이 조금 더 할인 더 되고 이거는 할인 덜 되고 이러냐 안 그래요 할인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엘레먼트는 동글키도 똑같이 3개다 동글키도 새로 또 사야 되고 이 아티스트라 프로는 살 때 동글키를 받기 때문에 동글키를 추가 구매 할 필요 없지만 이 항목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동글키를 추가로 구매해야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작업하는 상황에 맞게 구입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뮤직이었습니다